자 네번째 미션 여기서 파워업 좀 합시다 다음은 3만원 내 총이 좀 쎄졌어 얘들아 내고 있어? 다음은 3만원 어 아예 블루오브 통짜를 줘버리네 땡큐 다음은 3만원 다음은 3만원 다음은 3만원 진짜 호흡조절 개판으로 했다 새삼 느껴지네 그 뭔 놈의 나무팡대기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안나 안 먹고 갈라 그랬는데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놓은거냐 안먹어 안먹어 됐어 됐어 치워 치워 아 진짜 맥프장이 그지같이 해놨다 이건 뭐야 스위치 스위치 아니 알겠어 지나가게 해줘 스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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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달려와보라고? 저기서 여기까지? 장난치나? 장난치나? 스위치 이렇게도 못 넘어가게 해놨어 스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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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to 스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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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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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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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